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38살 미혼 남자이고 조카 딸 수영이는 24살입니다 수영이는 형 부부의 자녀입니다 형과는 나이 차이가 11살입니다 제가 14살 때 당시 25살이던 형 부부에게서 수영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아기 따윈 시끄러울 뿐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바보 중에 바보였지만 수영이만은 뭐든지 귀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고집이 세고 말이 없으며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운 분이셨지만 첫 손녀인 수영이에게는 가족 중 누구도 본 적 없는 미소를 지으셔서 괜히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항상 수영이를 귀여워 하며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수영이가 4살 때 어머니와 형수님의 어머니가 잇따라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2년 후에는 제 아버지께서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형수님의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영이는 6살에 조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형 가족과 함께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었는데 수영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며 울기 시작해서 저도 좀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이가 12살 되던 해에 사고가 났습니다 형 가족이 타는 차가 트럭과 충돌하면서 형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형수님은 사흘간 의식불명 후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수영이는 기적적으로 타박상만 입었고 수영이의 친척은 저뿐이었습니다 당시 26살이던 저는 마침 일하던 곳이 망해서 백수 상태였습니다 저 혼자서도 하루하루가 힘든 상태였기에 아동보호시설에 수영이를 맡기게 됐습니다 운송회사에서 일하게 된 저는 매주 수영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시설에 들어간 수영이는 사고의 정신적 영향이 컸던 것인지 자주 우울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만나러 가면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길 바라며 자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효과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곧 수영이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는 시기에 시설에서 연락해 왔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를 당해서 부모나 친척을 만날 일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던 중 수영이는 항상 친척이 만나러 와서 즐거워했기에 다른 아이들에게 미움을 받아 왕따를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설 직원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수영이와 만나는 횟수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수영이를 위해서라 생각해 마지못해 납득했습니다 수영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그러자 수영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은 내가 싫어졌어요? 아빠도 엄마도 아무도 없는데 삼촌까지 사라지면 나는 외톨이가 될 거예요 그런 거 싫어요 게다가 여기 있는 것도 사실은 싫어 죽겠어요 만날 때는 항상 싱글벙글하고 이기적인 말도 하지 않던 수영이가 이렇게 감정을 많이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수영이를 보고 마음이 아파 저도 울었습니다 12살에 갑자기 부모님을 잃은 수영이가 단 1년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걱정하며 울었습니다 수영이가 평소 같으면 달라붙었을 텐데 이때는 저에게서 조금 떨어져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계속 되새기던 것을 수영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삼촌이랑 같이 살래? 괜찮아 삼촌한테 내가 방해되지 않아? 정말 좋은 거야 12살 주제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삼촌이 수영이를 싫어할 리가 없잖아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수영이와 저는 울면서 동시에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나 작았고 이사할 돈도 없었던 저는 제 취업할 때나 여러모로 신세를 치고 의지하고 있던 최 사장님께 이번 일도 상의했는데 다음 날 더 넓은 집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장님이 아는 부동산의 말에서 바로 구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사장님과 집도 가까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영이를 부탁해도 된다 너 혼자서 힘들 거야 저는 고마워서 여러 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 사장님은 당시 48세였고 상당히 남자다운 우두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사모님과 22살, 18살 두 딸이 있었습니다 제 사정을 예전부터 알고 계셨지만 가족들에게는 이때 처음 설명을 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제 사정을 들으시고 언제든지 괜찮다며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셔서 정말 사장님 가족에게 여러 번 감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수영이와 정말 어색한 생활이었습니다 서로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래도 수영이가 웃고 학교 얘기도 하고 사장님 내 딸들과 놀러가고 했던 일을 즐겁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정말 이렇게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한참 지난 어느 날 밤에 수영이가 자고 있는 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에 가자 수영이는 떨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사고의 일을 꿈에서 본 거였습니다 사고 순간은 충격이나 정신을 잃어서 기억은 못했지만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구출 직후에 엄마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엄마가 수영이를 불렀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수영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수영이는 아빠는 아빠는 잘 모른 채 그냥 대답했습니다 아빠 아빠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엄마 수영이 말을 듣고서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영이는 그런 대화를 했다는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 달에 한두 번씩 꿈에서 본다는데 얘기를 들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그런 날은 수영이가 안정된 후 푹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비명을 지르는 일이 더 있었고 제가 수영이가 잘 때 옆에 있어 주고 반대로 수영이가 제가 자고 있는 방으로 와서 함께 잔 적도 있었습니다 중미의 가을이었던가 갑자기 크림 스프를 시중에 파는 게 아니라 손수 만드는 일에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스프는 충분히 맛있었지만 수영이는 왠지 만족을 못하는 듯 했습니다 스프 맛있네 그냥 사 먹어도 되는데 계속 만드는 이유가 있어? 라고 물어보았지만 이유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모님과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형수님이 잘하는 요리가 크림 스프였던 것입니다 몇 년 전 일이니까 맛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한동안 스프는 계속 됐지만 불평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어느 날 만든 스프는 기억에 남아있는 스프 맛과 가까웠는지 맛있어 어때? 여러 번 끈질기게 묻길래 정말 맛있어서 유럽에서 먹는 맛이야 라고 대답하니 싱글벙글 웃더군요 웃는 모습에 무심코 이제 엄마 스프 된 거야? 라고 물었는데 수영이 얼굴이 왠지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수영이는 어떻게 알았냐? 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에게 들었다 고 얘기했고 추억의 맛이잖아 맛있게 잘 만들어져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니 생각지 못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미안해요 삼촌 삼촌 있는데 엄마 생각을 해서 바보 같은 말을 왜 하냐고 저한테 신세를 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부모님 생각을 하면 제가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그래 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은 수영이가 엄마나 아빠를 기억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엄마 아빠를 생각했다고 해서 수영이를 쫓아낼 것 같아? 삼촌을 나쁜 사람처럼 만들지 마 그런 걸로 미안해하지 마 앞으로 엄마 아빠 생각 실컷 해도 돼 형과 형수님이 보고 싶고 생각나서 아마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혼을 냈을 겁니다 그래서 수영이가 울면서 사과했고 저도 사과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 후 크림 스프는 저희 집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스프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좀 애처롭습니다 참고로 스프 일이 있기 전에는 수영이가 부모님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줄곧 참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부모님 얘기를 편하게 잘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무렵 저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우리 집 사정에 대해서 얘기했고 사귀기 시작한 뒤 몇 번인가 집에 초대해서 수영이와 함께 식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수영이도 친해져서 서로 연락도 주고받았습니다 교제는 1년 정도 지속되었고 진심으로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여자친구에게 말했고 찬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에게서 무서운 질문을 들었습니다 나랑 수영이랑 어느 쪽이 더 중요해? 선택할 리가 없잖아 머릿속으로 중얼거렸던 생각이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또렷이 나왔습니다 여자친구는 고개만 끄덕였고 그 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데이트를 계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틀 후에 전화로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해왔고 그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수영이에게 너무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해는 갔습니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 또한 감정이 급속도로 식었기에 서로 쿨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쿨하지 못한 건 수영이였습니다 저에게 짐이 된다고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건지 헤어진 이유에 대해 계속 물어왔습니다 진짜 이유는 절대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들켰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이가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제멋대로 전화해서 추궁을 했고 울면서 자기 때문에 미안하다고도 하고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오히려 화도 냈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안 그래도 결혼 상대는 아닌 것 같아서 헤어지려고 했어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 말은 안 했지만 수영이도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영이는 간호대에 진학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폰을 보며 희죽희죽 웃고 전화가 오면 일부러 밖에 나가서 통화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소개시켜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묘했습니다 소개 받은 남자는 22살 대학생이었고 사람이 좋을 것 같은 상냥한 얼굴에 유도를 하고 있어서인지 체격이 매우 좋았습니다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셋이서 맥주를 마셨고 어느 순간엔 사장님과 사모님도 함께 자리를 하셔서 정신없는 술자리가 되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수영이도 남자친구도 사장님 내외도 즐거워 보였고 그 후에도 수영이와 남자친구는 교제를 계속해 왔습니다 수영이는 졸업 후 병원에서 근무했고 거쳐도 그 병원 기숙사로 옮겼습니다 무사히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 집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수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수영이 남자친구는 반드시 수영이를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따님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덤덤한 척 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지는 상황에서 바보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나는 수영이 아버지가 아니야 삼촌이야 삼촌 부모님은 따로 있다니까 수영이는 화가 났는지 언성을 높이며 굳이 왜 그런 말을 해 나에겐 삼촌은 또 다른 아빠야 남자친구한테도 그렇게 말했으니 이렇게 해도 돼 저는 결혼을 승낙해 주었고 눈물을 몰래 훔쳐 닦았습니다 지난주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수영이 손을 잡고 행진 연습할 때부터 눈물이 나는 걸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결혼식이 절정에 이를 무렵에 신부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뒤 사장님 식구에게 언니들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고마워요 아저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저에게 또 다른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은 벌써 울고 계셨고 사모님은 싱글벙글 웃고 계셨습니다 결혼식에는 형 부부와 수영이가 함께 찍었던 사진과 우리 부모님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수영이는 그 사진들을 향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저 어른이 됐어요 만날 수 없는 것은 쓸쓸하지만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아빠, 아빠가 열두 살의 나를 받아줬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 줄 알아? 제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을 텐데 항상 사람으로 키워줬습니다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를 꾸짖어 주었습니다 오직 저를 위해 울어줬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해 줘서 고마워요, 아빠 마지막으로 저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었는데 실제로는 통곡하면서 읽어서 제대로 읽지 못했고 나중에 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수영이 얘기는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솔직히 제대로 키울 자신은 없었습니다 형이 사고 날 때까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빈둥빈둥 놀던 편한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스물여섯 살이 갑자기 열두 살을 키운다고 하면 거짓말처럼 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착한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최 사장님을 만난 것은 저에게도 수영이에게도 큰 복이었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란 것 같네요 오늘 저녁에 딸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옵니다 내일은 형 부부 묘소에 다 같이 인사드리러 다녀올까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접하고 오랜만에 눈물을 엄청 흘렸는데요 사연자분께서도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연이 어떠셨나요? 저처럼 눈물을 흘리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웠나요?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드릴게요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